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양팀이 동점으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 마지막 한 골이 경기의 승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그 누구도 상대 라이벌이 승리를 자축하는 것을 지켜보기 원하는 패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칫하면 부족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심지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부족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파괴적인 역량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고린도에서 자신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쪽 항구를 바라보며 바울은 지중해 북동부 모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되새겼습니다. 항구에 떠 있는 배들을 보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그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의 편에 보낼 헌금을 몇 달 동안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항구를 바라보자 그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먼 스페인과 같은 곳에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에 바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그리스와 스페인 사이에는 이탈리아와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지중해 서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토인 공동체의 시작은 바울의 선교여행 이전 예수운동의 아주 초창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들어왔을 때에는 주로 유대인 공동체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들로 공동체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부의 불안은 점점 커져 서기 49년도에 이르러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도시에서 추방하였고, 결국 로마에는 소수의 이방인들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없어지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법과 관례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할래, 음식법, 안식과 축제를 지키는 의무와 가치를 상실했으며, 로마 교회 내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은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로 도시를 떠나야 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5년 전 그들이 떠났을 때와는 매우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변화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종적 자부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꽉 차 있었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헐뜯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식하고 더러우며, 모세의 성스러운 율법을 무시한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얽매여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차별은 로마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던 바울은 먼저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사도임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복음의 눈을 통해 그들의 부족주의를 살펴보며, 어떻게 그들이 복음 가운데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연합, 평등,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선행이나 그들의 유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로마소의 효과를 삶에 적용할 때 적대감은 허물어지고 서로의 차이점이 포용되며,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디오가 좋았다면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